안녕하세요. 구민이 직접 알려드리는 한 주간의 소식, 신정동 구민 장하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각종 스마트 서비스는 물론, 지속적인 CCTV 설치와 관제 시스템을 운영해온 유양천 통합관제센터가 확장 이전했습니다. 서울시 최대의 규모를 갖추고,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유양천 통합관제센터가 구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보호하는 안전지품으로 자리매김해주길 기대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둘레길 지양산 구간 일대에서 2023 양천가족 등산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직결지인 양천중학교에서는 식전공연과 참가자들을 위한 이벤트가 진행됐고요. 좋아요. 모두쵸. 이런 대회가 양천구에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지금 단풍도 지고 있고, 예쁜 시기에 처음 어보는데 좋을 것 같아요. 양천가족 등산대회 파이팅! 개회식과 준비운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등산에 나섰습니다. 알록달록 물든 단풍 사이를 걸으며 가을산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었는데요. 코스 중간에도 공연이 준비되어 있어 예술이 더해진 낭만 있는 가을산행이 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더불어 아름다운 가을을 느낄 수 있었던 2023 양천가족 등산대회! 앞으로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양천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전통예술보존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2023 전통예술제가 열렸습니다. 국악, 한국무용단의 공연을 비롯해 국립무용단 초청공연과 시타대 행진까지! 우리결의 얼과 혼이 담긴 무대가 이어졌는데요. 가을 정취와 함께 문화적 향취를 가득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구민들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가까이 마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의 예술이 오래도록 사랑받고, 우리 지역에서도 다양한 전통예술 공연을 꾸준히 만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양천의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올게요.